안녕 부린이들 부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요. 바로 외국 곤충 같은 친구들을 수천마리 기르는 유튜버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보러 왔습니다. 자 어떤 분일지 바로 가서 보시죠. 이상한 거 기르지는 않겠죠. 바로 여기거든요. 택배 왔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와 알량농장님 이거에요 혹시 맞습니다. 얘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알량농장님 집에 놀러 왔는데요. 지금 여기 뭔가 다 있어요. 근데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수십 종이 있다고 합니다. 약 30여 종 그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환레판 삽엽충 주며느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저 이 종은 이렇게 예쁘지만 예쁘고 크게 자라는데 문제는 사용 난이도가 어렵고 번식이 안 돼서 아주 국가의 형상. ㅋㅋㅋㅋㅋ 오 여기 많이 숨어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와 진짜 많네 얘 뭐예요 얘는? 얘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양지 며느리 한종의 오렌지 모프입니다 아 오렌지 모프구나 제가 도마뱀 먹였던 오렌지 색깔 애들이 이친구들이구나 네 맞아요 같은 애들이예요 얘네는 번식이 되게 쉬운가 보네요 네 번식이 잘 되고 키우기가 쉬워서 좋은 애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친구래요 아 바로 채색하시죠 오 사장님 얘는 뭔가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는 않네요 아 탈피 중인가 보구나 네 사장님 이거 뭐예요 제페리아로 써있죠? 이시구계 이거는 안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양하시면 안됩니다 얘들은 일본 공벌레의 알비노 모프입니다 아 일본 공벌레예요? 네 어 이거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일본 가서 사신거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하얗고 빨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찐득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톡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청소동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이렇게 오염물질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개체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없죠? 네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들으셨죠? 자 여러분들 저거 사슴벌리나 이런거 키우실 때 사슴벌리 배설물이나 젤리 썩은것들 아니면 곰팡이들을 먹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톡톡이라는 생물들입니다 오오 다음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라고 합니다 오오 오 여기 뭐가 우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십니까? 오 색깔이 진짜 우리나라 지면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발색을 가졌는데 오 얘네는 번식이 좀 대체적으로 좀 쉬운 편인가 보네요 얘들은 원래 번식이 빠르게 되는 얘들은 아닌데 시작할 때 마리수를 많이 넣고 시작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 진짜 많아요 여기 지금 우와 약간 극혐하시는 분들도 계실건데 이 친구들이 뭐 사람을 물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 이름 제브라라고 써있네요 네 얼룩말 공벌레들입니다 등감이 알록달록하네요 얼룩얼룩해요 얼룩말처럼 아 이게 이제 마리수 합치면 이제 수천마리 그냥 넘어가겠네 그쵸 셀 수 없어서 그렇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아 이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그거 아닙니까 양지 며느리? 아 맞습니다 양지 며느리들인데 원래는 스페인 원산 주며느리인데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아무 피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외래종인건가요? 그쵸 스페인 원산 주며느리기 때문에 정착을 했어도 얘들 특성상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 이 친구는 화려한 친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개인 분양으로 입양을 한 친구인데요 네 네 네 이 지며느리기 전설 같은 종입니다 아 전설? 우와 이렇게 레모네이드 같은 색깔 오오 진짜 이쁘다 손가락이 이만한데 꽤나 커요 그리고 뒤에 많이 도망가진 않아요 양전하고 착한 애들인데 아 얘네는 물지도 않고 독도 없고 키우는게 뭐 소리가 심하거나 그런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 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네요 확실히 약간 사벽충 진짜 사벽충 같은데? 그쵸 한대판 사벽충들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와 오 얘 진짜 크다 얘들은 이제 육상 등각류 중에서 가장 큰 지며느리 최대종 호프만스 이기라는 종입니다 오야 오 느낌 느낌 이상해요 오 야 들어가면 안되는데 얘들이 지금 이렇게 커도 아직 다 자란게 아니에요 다 자라면 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집니다 대략 지금 한 2-3cm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얘들을 다 자라면 이제 4cm까지 자란다는데 공치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1cm 차이가 또 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얘 친구들도 사육하는거 번식도 쉬울 것 같고 오 얘 아이스크많이네 오 매력있다 예쁘죠 색깔도 네네네 크고 예뻐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얘들을 그 다음에는 방금은 지며느리 최대종인데 이번에는 바로 공벌레 최대종이래요 사이즈 자 바로 보실까요 네 이렇게 우와 뭐야 이거 얘들이 번식이 잘되서 지금 이렇게 빠글빠글합니다 우와 이게 다 큰건 아니죠 네 다 크면은 많이 커져요 지금 얘가 그냥 사이즈가 있네요 오 와 여기 새끼들 많은 분들이 메가볼이 공벌레인줄 알고 메가볼이 최대종인줄 아시지만 메가볼은 공벌레가 아니라 모렉입니다 밀리패드과 애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애들입니다 그쵸 메가볼은 수입이 안되는데 등강여들은 정식 수입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다른 친구들입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얘들도 아까 소개시켜드린 양지 며느리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그 종의 모프입니다 데어리카브라는 모프인데 얘들은 아쉽게도 이모픈 우리나라에 살지는 않습니다 오 약간 그 달마시안 그 강아지 같아요 그래서 달마시안이라고도 불러요 아 진짜로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 뭐 더럽거나 냄새나거나 이렇게 사람을 물거나 독성이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같은 종이래요 근데 모프만 다른 거라고 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오오오오오오 오 얘도 예예예예예 얘가 아까 걔랑 비슷한데요 네 모프는 다른데 얘들은 밀키백이라는 모프예요 살짝 우유 탄듯한 발색이 나옵니다 오오오오오 와 진짜 옆에 새끼들도 많고 파고 들어가는거 막 귀엽다에 키우기가 진짜 쉽긴 하겠다 네 어려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냅두면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화이트 무프들입니다 우와! 얘네 왜 이렇게 하얘요? 예쁘죠? 화이트 제일 인기 많은 애들 중 하나예요 많기도 하네요 원식이 워낙에 잘 된 애들이다 보니까 와 색깔 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비바리움이나 이렇게 배변을 하는 개구리를 배변하면 배변을 다 먹어준다 해가지고 요즘에 인기가 많더라구요 맞아요 비바리움이나 사육장 내 청소동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들이 이제 생물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다 보니까 같이 키워주시면 먹이 찌꺼기나 배살물 곰팡이들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르겠지만 열어봅시다 어쨌든 여기 독 있는 건 없는 거죠? 네 다 안전합니다 뭐야 이게 귀요미들이네 얘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일반 공벌레의 하얀색 무프입니다 매직포션이란 무프구요 예쁘죠? 얘도 개인 분양으로 제가 입양을 한 얘들입니다 우리나라 친구구나 네 이제 무프만 다르고 예쁘지 않아요? 네 예쁘죠 다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공벌레인데 지금 어미들이 안타깝게도 떠났어요 네 그래서 새끼들만 이렇게 동그러지 남아있는데 얘들은 공벌레의 레드무프입니다 그래서 자랄수록 빨개져요 얘들 들어가는 거 봐 어려서 겁이 많아요 얘들이 빨리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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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같아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얘들은 매그니피커스라는 종인데 엄청 크죠? 응 진짜 커요 얘도 거의 두세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덩치를 가진 종입니다 오 반가워 친구 그리고 오 얘는 좀 다른 친구랑 좀 다르다 얘 이름이 뭔가요? 얘는 이제 하시 다크폼입니다 하시 다크모프예요 얘들은 이렇게 바글바글 뭉쳐있어요 암컷들은 꼬리가 길지 않죠 그쵸? 네 수컷들은 길게 나와있고 딱 티나네 수컷들은 살짝 갯강구 같지 않아요? 저도 그 얘기할려고 했어요 이게 바다에 사는 갯강구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와 얘네는 얘들은 이제 공벌레 2인자예요 공벌레 중에 두 번째로 커진 종이고요 오 얘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색깔도 이쁘죠? 야각무늬 야각무늬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뒤집어 보면 새끼들도 바글바글 와아 새끼들도 귀엽죠? 귀여워요 그냥 이게 처음에 보면 저는 이제 곤충이나 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막 혐오스럽다 이거보다는 그냥 보자마자 어? 귀엽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진짜 굉장히 굉장히 색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네요 안녕 근데 얘네는 보통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얘들은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인데 그 번식 사이클이 빠르다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자동으로 번식이 돼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게 자연계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생물인데 어쨌든 알약님 집에 와서 이렇게 신기한 생물이 있다는 거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알약농장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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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